그룹 방탄소년단의 10년의 활동을 되돌아보는 회고록이 공개됩니다. 팬클럽 아미가 탄생한 날인 7월 9일, 한국과 미국에서 출간됩니다. 최근 미국의 한 출판사는 방탄소년단의 이야기를 담은 책, 이야기 그 이상, BTS 10년의 기록을 출간한다고 밝혔습니다. 7명의 멤버들과 한국 저널리스트 강명석 씨가 함께 집필했는데요. 현지에서는 출간도 되기 전부터 이미 떠들썩합니다. 앞서 이 출판사는 7월 9일 한 유명인이 초대형 책을 펴낼 거라고 알린 적이 있는데요. 다음 달 13일 저자가 누구인지 공개될 예정이었는데 이 날짜를 두고 팬들 사이에서 숫자 13을 좋아하는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회고록일 거라는 추측이 나왔습니다. 팬들이 몰려들면서 이 회고록은 베스트셀러에 올랐는데요. 방탄소년단의 회고록이란 게 공개된 후에도 책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뜨겁다고 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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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